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제가 주변에 그렇게 추천을 했던 주식인데. 진짜 많이 가네요. 오늘 네이버가 특히 이건 못 참겠다. 네이버 나는 못 참는다. 3위 나 이건 못 참겠다.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달렸죠? 많이 달렸고요. 네이버가 8% 카카오가 6.6%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저희는 시총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SK하이닉스가 90조거든요. 시총이. 네. 근데 카카오가 얼마 전에 60조 넘었다. 네이버랑 싸운다 했는데 지금 75조예요. 오늘 종가로? 네. 오늘 종가 기준. 그러면 조금 더 가고 혹은 하이닉스 조금 밀리거나 카카오 한 10% 오르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시총 2위가 바뀝니다. 카카오로.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맞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69조고요. 카카오가 75조니까는 두 회사 합치면은 14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로 굉장히 크고요. 시총 비교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12포인트 올랐고요. 네. 그래서 2376포인트. 아니 3276포인트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4.9포인트 올라서 1016포인트 올라서 끝났어요. 막상 이렇게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한 0.3% 0.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좀 기분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다 안 좋다를 생각할 때는 요즘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두 개 같이 얘기하기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네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이버랑 카카오 합쳐서. 네카오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270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595종목입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거의 600종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네. 보압 종목이 47종목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종목 수가 485종목인데 하락 종목 수가 866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큰 친구들한테. 그렇죠. 큰 친구들.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에서는 CJ E&M으로 쏠렸고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로 쏠린 거예요. CJ E&M이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까? CJ E&M도 그 무거웠던 종목이 거의 6%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 네이버 카카오는 이게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는 네이버에 다 있는 거고 카카오는 게임즈, 뱅크 이렇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비교할 때 이익 대비해서 얼만큼 멀티플이 있는지를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종가 기준으로 한 땀 한 땀 해서 좀 더해봤어요. 한 땀 한 땀. 산수거든요. 부천 장인의 속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을 합치면요. 시가총액이 110조 정도 되거든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네, 110조인데 이 세 회사의 영업이 합산이 15조 정도 돼요. 아, 세 회사가? 네, 올해 컨센서스가.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합쳐서 140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두 회사의 영업이 합산이 2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시총으로 나눈 걸 멀티플이라고 그러고 그럼 2조에서 140조 나누면 70배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리고 현대 기아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까? 물론 어제 파월 의장이 시장을 진화시키는 달래는 멘트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간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상황이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같다, 이거죠. 이게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중이다. 저희가 5월 달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가 저희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해서 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이런 건데 이 일례를 뉴스 보시면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 투자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카오가 첫 신고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도 안 밀리고 그 다음날 5% 오르는 날이 있었어요. 이틀, 이틀째. 그날 나는 쫓아갔다. 쫓아갔는데 잘하셨네. 지금 계좌 수익률이 20%예요. 쫓아간 그분? 네. 이게 제가 쫓아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죠, 당연히. 너무 높아 올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주식을 오래 했던 투자자라든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항상 느끼거든요, 매년. 매년 주도주는 항상 있어 왔었고 솔직히 저희가 5월 달에서 6월 초까지 생각을 해보면 모든 투자자면 나올 때마다 주도주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칼날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지금 지난 주부터는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이죠. 지금이라도 없는 분들은 실어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자분들도 다 느끼실 고민인 거고 지금 제가 댓글을 보면 있는데 몇 조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많이 올랐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해도 판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익이라든지 멀티플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매년 한 번씩은 있었던 겁니다, 항상. 왜냐하면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에 못 사는데 쭉 가다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자 말씀드린 얘기도 지금 비싸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회사들이 실적이 쌓여서 막상 보이고 되면 그 회사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저퍼가 돼서는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좌 수익률을 극대하게 한 번 크게 먹어야 되거든요. 수익이. 그런데 그런 거가 일단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데 솔직히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은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너무 올라서 쉽게 쉽사리 손이 안 가는 건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순으로 코스닥에서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 2.2% 그러니까 코스닥도 좋았는데 아까 제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형제 두 개가 많이 올랐고 CJENM이 코스닥 시총액 7위거든요. CJENM? 네. CJENM이 5.4% 올라서 끝났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쏠리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 무거웠던 CJEN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CJENM을 잘 매매를 안 했어요. CJENM도 많이 올랐고 CJEN도 엄청 올랐군요. 그렇죠. CJEN도 18%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CJENM은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어제부터 보고서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목표가상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뭐 그래도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CJENM은 18% CJENM은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진단키트 쪽 보면은 이게 뭐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휴마시스 거의 상한가 상한가 썼어요? 이런 건데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리하게 유행을 하니 다시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겠다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무서웠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지 거의 6개월 빠졌거든요. 한 번도 반등 없이 잠깐 반등 나오다 말고 반등 나오다 말고 이랬는데 변이 바이스러가 다시 팬덤이 올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뉴스로 다 봤거든요. 어제 지난주에 주말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영국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주가로서 발현이 돼가지고 솔직히 한 5%, 3% 올랐으면 제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거 시가총액 4위 코스닥 시가총액 4위짜리가 18%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거든요. 제가 여길 하자 안 하자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극도로 쏠림 유동성은 많은데 한 번 여기가 된다 싶으면 쏠리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코로나 끝난 것 같아. 백신 나왔어. 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CJ 예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수급 종목인데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저도 CJ 예능을 몇 년 매매해봤으면 이거는 갈만하면 빠지고 갈만하면 빠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근데 신고가를 내면서 시세를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보니까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 종목 갖고 있으면 답답하다. 제가 그 종목을 얘기를 해볼게요. LG전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갈듯하면 밀리고 밀릴때만 올려요. 그러니까 얇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CJ는 20% 오르고 휴마시스 상한가 치고 네이버 카카오 6%씩 올라다니 이게 지금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현대차도 좋고 기아차도 좋고 하는데 지금 다른 우리가 익숙했던 옛날에 하다가 말았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다니깐 다시 이쪽으로 내가 가야되냐 이게 지금 오늘 언론 섹터가 제가 아까 진탄키트 말씀드렸고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렸고 언택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유행했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진원생명과학 사안가 초점을 진원생명과학도 약간의 시그널이 있긴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정확히 기억은 안 났는데 그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때 진원생명과학 시가총액 1조가 좀 넘었던 상황인데 연계회사라고 그러는데 연계회사에서 플랫폼 가치 대비했을 때 4조 정도 가치는 충분히 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뉴스 보면 다 나올 텐데 보고 솔직히 저는요. 바이오니까 안 샀어요. 솔직히 진짜 4조면 1조짜리가 4조 평가받을만 하다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사안가 치면서 움직여요. 그 자체가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다른 거 다 갈 때 지금 다 갈 때 안 올랐던 섹터예요. 멀티풀이 싸다 이게 아니었고 그냥 가격적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는 있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는 너무 쏠리지 않나.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못 붙었던 제 입장에서 왔을 경우는 진짜 큰 수익률. 왜냐하면 차트도 거의 바닷건이었기 때문에 해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수익률을 놓치니까 허탈하고 저도. 이게 지금 시장 아까 상승 종목서 하락 종목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 시장 드라마틱하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주식시장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한 달에 1%만 올라도 그게 어디야. 이런 생각 예금 넣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이런 생각으로 아마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 박탈감이 엄청 심하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실력인 거. 일단 그런 오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크게 움직였군요. 메타버스. 제가 테마라고 할 수도 있고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대선 후보 중에서 모 후보가 출정식 대선 출정식을 메타버스인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증강형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관련 섹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섹터 말씀드릴 때는 매매할 때는 진짜 매매거든요. 사타파롭다. 그런데 매매하실 때는 시총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굳이 하시겠다면. 왜냐하면 시총 작은 게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런데 어제는 시총 작은 종목 1등 중 제일 작은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적당한 사이즈 4천억짜리가 많이 올랐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네이버도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가 오르는 동력 같을 경우도 제페토가 가입자가 2억 명이 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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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무한한 상상력이나 무한한 이익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네이버가 올라 보리니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있잖아요. 스노우 우리 그 어플. 카메라? 네. 아 그게 네이버 자회사예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인데 스노우가 대주주로 있는 알체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알체? 알체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알체라? 약간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AI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네. 그런데 제페토에는 얼굴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굴 인식 이상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하는 기술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알체라라는 시거총액 4천억이 좀 넘는 회사인데 솔직히 올해 2월 달에 주식 매매하셨던 해보셨던 분들 기억하시려면 알체라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거든요. 알체라가? 그런데 그 종목이 솔직히 어제까지는 아 이건 그래도 이제 실체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안 움직이고 항상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크게 움직였어요. 오늘 한 7% 넘게 올랐네요.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섹터가 올라가다 끝을 낼 거면 그냥 작은 거 움직이다 말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해서 시가총액 중형 사이즈에 있는 종목들까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오늘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이래버리면 종목들이 밸류를 논하기 어려운 섹터들입니다. 성장성이 끝판왕이 있는 섹터들만 오늘 강하게 올랐으니 그 섹터를 들어가 포트에 일부러 들어가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 상황이 좋아진 거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강도 있으신 분들 지금 답답해 죽으려 그래요. 실적 엄청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한때 잘 가셨잖아, 그분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들어가셨으니까 한 달 기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섹터를 바라보는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관심이 갔던 종목들이고요. 또 폴더블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폴더블은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움직였고요. 우리가 그래도 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저희도 매매를 할 때 그 성장성을 줄 수 있는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성을 줄려면 그 휴대폰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전체 휴대폰 출하량은 글로벌 약이 줄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폴더블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270만 대 21년도에는 840만 대 22년도에는 1550만 대 이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한국투자전권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 했을 때 중화권이라 지금은 삼성전자 독주잖아요. 폴더블이 그렇죠. 독주인데 중화권 중국 쪽에 얘기했죠.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고객사로 납품이 다변화 가능한 회사로 선호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화권은 어차피 오포비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다 알고 계신 거고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에 애플이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2023년도에 폴더블 폰을 내놓을 테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체 사이즈는 줄어들고 있는데 애플이 시장 진입을 앞두고 나서 21년도 22년 동안 공백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장을 확 꿰쳐야겠다.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휴대폰 섹터 내에서는 폴더블 쪽이 좀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장인지 힌지 아시잖아요. 메탈 플레이트 종목들 다 아실 텐데 알고 있죠. 그런 종목이 신고권을 딱 쓰고 그랬어요? 이러니까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휴대폰 부품주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좀 답답하죠. BH 이런 거 안 움직이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이쪽 섹터가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해서도 아유 많이 올랐군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6월 말에 지수 구성 종목이 조정이 될 거예요. 어떤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코스탁 150 지수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 중에서 GS 리테일 아시죠? 네. 그 리테일이랑 GS 홈쇼핑이 이번에 합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GS 리테일에 GS 홈쇼핑을 흡수합병하게 되거든요. 흡수합병을 하기 때문에 코스탁 150 내 구성 종목 중에서 GS 홈쇼핑이 제외가 돼요. 아 그래요? 없어지니까. 네. 제외가 되고 그 제외가 돼서 그 다음 후보에 있는 종목이 모드투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지금 코스탁 시장에서 이제 GS 홈쇼핑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흡수합병 때문에. 그래서 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 예정일 같은 경우는 6월 29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니까 미리 이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랑 두산 중공업이 이제 기업 분할을 해서 흡수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가 크게 사업 부문 사업 부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굴삭기 건설기계 엔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사업 부문을 나뉘게 되고 투자 지분 그러니까 두산 밟캣 아시잖아요. 두산 밟캣 같은 두산 그룹이 갖고 있는 투자 지분 같은 경우는 두산 중공업에 넘어가게 돼요. 이게 거래 정지 기간이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산 인프라 코어가 분할 관련해서 일정이 있고요. 신주 상장 같은 경우는 7월 21일 코스피 200에서 지수 반영일 같은 경우는 7월 22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이런 일정을 좀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거래 정지가 됐다가 7월 22일에 다시 재개된다고요? 그때 이름은 그럼 두산 인프라 코어는 그대로 가요? 인프라 코어는 그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좀 바뀌게 되죠. 가칭이라는 부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은 좀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코스피 200에서 이제 편출입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내용을 좀 봤을 때 두산 중공업의 코스피 200 내 시가총액 비중 같은 경우가 약 0.0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적하는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금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지수 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영향은 적긴 하지만 이게 지금 두산 중공업이랑 두산 인프라 코어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는요. 좀 확인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벤트 있으면 좀 떨어집니까? 미리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고요. 편입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면 미리 오르겠고 그렇죠. 예를 들어 GS 아 이건 이제 어쨌든 합병이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결국은 업종에서 기업의 본래 가치를 찾아가게 되고요. 이런 거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샀다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던 정도만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좀 화장품 관련해서 들어와서 그런데 아모레가 무슨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아모레가? 네. 아모레 버시픽이. 그건 그래도 화장품 대장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빠진 섹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여행주 섹터라든지 그리고 기타 항공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라든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섹터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피해 주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델타 변화가 원인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수혜를 받았던 업종 자체가 다 밀렸었던 상황이고 특별하게 제가 보고서도 봤는데 그렇게 5% 이상 하락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데 오늘 수급이 많이 꼬였어요. 외국인들 기관이 쌍그리를 크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내 동매도 좀 늘어나긴 상황이고요. 한동안은 좀 성장성 섹터로 가니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섹터가 조금 밀렸는데 오늘 수급이 좀 꼬이는 바람에 좀 크게 밀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어차피 변이라는 게 저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잦아들면 다시 원위치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매도도 좀 많이 있는 모양이죠? 일단 하락하는 섹터가 이게 공매도라는 게 저희가 장 끝나고 한 4시 반 정도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매도 데일리라는 그게 매일매일 거래돼서 자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날 하락했거나 혹은 상승해야 되는데 눌렸던 종목들 보면 항상 공매도가 많이 껴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공매도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긴 한데 나중에 근데 이게 반대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를 엄청 눌렀거든요. 공매도로. 근데 만약에 OLED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상승 나온다 그러면 공매도 많이 억눌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쇼코버가 되기 때문에 또 크게 올라요. 올라갈 때는 또. 종가까지 쫙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종목의 좋아지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보시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팅창이 그래서 뭐 사요? 차장님 뭐 이러는데 그 살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못 살 거는 어떻게 이분한테 여쭤봅니까? 다 각기 상황이 다른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늘 공부하시고 공부한 게 맞는지도 늘 체크하시는 습관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역시 우리 실전 즉 우리 투자자분들을 가장 일선에서 만나시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늘 살아있는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